저희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템플룻 연기고룩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남미 악기인 템플룻을 담당하고 있는 조응상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의 공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쪽에 와 계시나요? 무슨 축제에 와 계시나요? 그렇죠 명창사 꽃무릇축제에 와 계시는데 꽃축제를 왔기 때문에 꽃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훈이 씨가 부르는 곡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곡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일까요? 어떤 곡이요? 꽃밭에서 꽃밭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꽃밭에서 이기신 분 아이고 가운데 우리 어르신이 손을 들어주셨네 자 우리 어르신을 위한 정훈 씨의 곡 중에 꽃밭에서 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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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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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아, 9위겠네요 자, 비가오른 우리 주국 속에서도 이렇게 아멘 아멘